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일단 오늘 가기 전에 물어볼게요 오늘 호르몬 상태 어떤 거예요? 좀 예민한 거예요? 아니면 좀? 저는 요새 여성이 많이 높습니다 여성이 높으면 좀 F로 좀 다뤄줘야 되고 여기는 좀.. 나 남성 고리를 해요 여기는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어 찐나 싸울 수도 있으니까 눈 보이지 지금? 조금이라도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안 하고 올 줄 나올 것 같은데 난 진짜 안 하고 올 줄이고 바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이는 F고 나치야? 어 남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여성이 왜 높아지는 부작용이 없어서 사실 내가 이제 유튜브를 5년 하면서 이런 호르몬 상태들을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상대방들의 호르몬 상태를 수많은 경험이네요 수많은 경험 아 이 친구 예민하겠다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어허허허허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호르몬 상태 딱 보고 여성이 높네 남성이 높네 우린 좀 친하니까 구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호르몬 상태가 어떻게 나 이제 오랜만에 우리 뭉치잖아 사실 특권 사고도 엄청 많이 있었고 사실은 분기 한 5건 이상 터져줘야지 오늘 근데 가는 장소가 한강인데 나는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밖에서 로케이션을 하는 건 처음이잖아 서로 간에 더 진지한 얘기 준호 씨도 준호 씨 나름대로의 진지한 얘기가 있을 거고 우리 좀 세 명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서로 간에 오늘 좀 모인 거에 큰 이유 중 하나가 준혁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 그쵸 오늘 면담 시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 같아 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설레는 만에 왔어요 한강으로 행선질 잡은 거 같은데 그렇지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약간 아까 좀 5초 동안 멍뜨리는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리 근처로는 가지 마세요 혹시 난 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바닥의 이방인 근데 준혁이는 어쨌든 간에 선수잖아 플레이어잖아 되게 주목받는 선수가 되고 활동을 난 잘 하기를 바랬어 최근 뭐 터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미지에 타격이 가면은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깎이고 있다? 나는 이거는 솔직히 너무 걱정됐어 내 마음 속에서 좀 강하게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했든지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은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 운동 개성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신경도 안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잘잘못 따지거나 이러면은 저만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소희씨 그거 올렸잖아 그 내추럴 그 아 그거? 유통업자한테 연락한 거? 그거 진짜야? 그거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익명으로 연락 오신 분이 자기 업자래요 업자인데 이 바닥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작년에 난 왔어 자기가 성장 호르몬하고 이런 거 쓰는 애들을 안 돼 아 내추럴이라고 하면서? 성장이 유통 총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 얘 아니다 나한테 정확히 특정 인물을 지목을 했어 나 이것도 이따 얘기합시다 내려가서 안주거리 나왔다 오늘 한 끼 뭐 드셨어요? 나 오늘 한 끼 다 먹었냐고? 네 많이 먹었어 저는 한 끼 다 먹었습니다 오늘? 네 식욕이 없어가지고요 왜 왜 왜 안 먹었어? 식욕이 없어요 식읍이 없다고? 식욕 식욕으로 말씀하신 거 같거든 내가 안 들었어요 누군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그토록 외치던 1년 반 전에 나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업자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한테 왔던 그 업자분이랑 숨길 수가 없다 구매 내역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사설 대회에서 도핑 테스트에 속속들이 걸리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자기가 판매를 하는데 내추럴 요즘에 코스프레 어 많다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슬쩍 꺼내더라고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내추럴이 아닌 거 혹시 알고 있었냐 누구 누구였는데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뭐 근거가 있대? 근데 근거를 내가 자료를 보진 못했지 이 사람이 이제 안 유명했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유명했을 때는 차명으로 아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걸로는 예상은 했는데 예상은 했어? 다 얘기해주면 안 돼? 다 얘기해? 그 사람들 알아던데 진짜로? 아이고 설마 진짜로 한 명 더 있는데 이건 얘기 못하겠어 솔직히 진짜 이건 못하겠고 아 빨리 얘기해줘 더 충격받을 것도 없어 지금 한 명 더 있는데 이건 안 될 거 같아 내가 들면 3명이야 아 빅네임으로서 3명? 이 정도급의 빅네임이야? 지금 방금 안한 두 명보다 더 빅네임이야? 아니 아니 다 같은 와 미쳤다 진짜 아 듣고 그냥 나 시원하게 여기 은퇴하려니까 난 진짜 입 무거워 저도 말하진 않아요 어 까지 딱 아 근데 뭐 그 사람이 말한 거니까 사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말했을 거야 이런 거는 근거 없이 그냥 짓거렸다간 큰일 나죠 도핑이라는 게 준영이는 이제 피검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외인성 호르몬이 들어오고 나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올라가는 수치가 있고 또 그거에 반사작용으로 또 올라가는 수치가 있어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완전히 클린하다 이거를 갖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미만이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도핑 테스트는 솔직히 도핑 안 된다 봐요 못 잡아 왜냐면 뒷돈이라는 또 이게 기기 있다 보니까 완벽한 내추럴대에는 없어 불가능해 정말 작정하면은 속이고 나갈 수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아는 약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광기가 길어요 도핑 테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검출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펩태도르몬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잡을 건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업자들이 입이 간지러울만 하네 아니 근데 난 뭐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아니 근데 뭐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업자가 내추럴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 양심밖에 없어 내가 도핑 테스트를 완벽하게 한다 불가능입니다 내가 경기력을 1%라도 올릴 수 있다면은 그건 도핑이야 네 그거는 같은 출발선 현상이 아니라고 봐라 맞습니다 양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전부인 거 같아 나는 저는 그래도 유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유지는 돼야 된다 봐요 왜냐면은 순수한 헬린이들은 대회를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내추럴 대회 찾아야 돼요 그냥 아니 근데 내추럴 대회들도 만만치가 않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보디빌딩이 더 멀어진다니까 일반 사람들 내추럴 대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느낌이란 게 있어요 쟤는 그냥 보면은 아 느낌이 와요 내가 여기서 삐처리하고 내가 누구누구누구 이런 말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 수 있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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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와 사진의 보정이 빡세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실제로 이거보다 더 좋아 그럼 난 무조건이라고 생각해 아 그러면 내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 준형이는 IFBB 프로고 너가 약을 처음부터 안 썼어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얘가 와 이 발언은 좀 셌다 몸에 수분창극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 그 느낌들을 제거해서 무대에 오르잖아 그것까지도 불리하다 이거 저는 그렇다 봐요 왜냐면은 인효제가 있는데 오픈 올림피아 오픈분들이 엉덩이 다 갈라지고 내추럴 경량급마저도 그 스킨을 못 뽑아내요 내추럴 분들은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유일한 거 없어요 뭐 진짜 정직하다 혹은 그냥 그 몸의 자연미 그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제 어리다고 피부 스킨이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 좀 두꺼워가지고 다이어트 상태가 안 좋다 이거 이제 다 핑계라고 봐요 20대 초반인 얼쓰도 그런 다이어트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리다고 스킨이 얇다라는 걸 이제 못 만든다라는 걸 버렸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거 말해줄까? 멜라닌 색소 자극하는 펩타이드가 있는데 맞으면 피부가 껌해져 태닝 대신 태닝 대신 하는 거야 태닝 사업하시는 분이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이거 지금 다 알고 태닝 안 하고 그거 할 텐데 그런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 두 가지 하나는 약을 사용하기 전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 전 약 같은 경우는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스트레스를 가져가야 돼요 비용도 비용이고 약을 하고 있지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케미컬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내추럴 생이 활성화 돼 있었으면 안 썼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활성이 많이 안 돼 있었으니까 2018년에는 어쨌든 간에 나도 좀 멋있어지고 싶었고 내가 이거를 정말 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 결과적으로 나는 잘 풀린 케이스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풀린 케이스가 사실 1000명 중에 999명이겠지 내일 레슨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내추럴만 케미컬 사용자는 아예 안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몬스터 짐 시합도 각자 양심을 좀 챙겨서 옛날에 그 MBC에서 하던 양심 냉장고 프로그램을 좀 좀 띄워주면서 내추럴 대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내가 보기에는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단체 중에 한 2개 3개는 정말 1년에 한 50개씩 해 대회를 그래요 맞아요 솔직히 다 돈벌이죠 돈벌이 진짜 2017년 2016년 피스가 그립구나 무슨 발언이지? 대회를 안 열고 한 대회에 수백 명이 왔어요 와 진짜? 그 대회가 흥행하더니 1, 2년 뒤에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어디 지역 그것 때문에 대회에 건의를 떨어뜨린다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좋은 효과로 그만큼 선수들의 개입이 엄청 많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점도 많다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 많다고 봐요 좀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선수 풀이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넓어진다는 거에선 굉장히 좋은 거고 나는 오히려 좋은 쪽이 많다고 봐 샵 많이 열리면 너도 나도 선수 선수님 개인적인 발언하면 선수님이라는 것도 웃기고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은 선수다 준혁이 선수잖아 선수인가요? RFBB 프로는 선수야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선수의 기준은 뭔데요? 연봉을 받거나 스폰서십이 있거나 시합을 주기적으로 뛰는지 나는 RFBB 프로이거나 RFBB 프로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사람들 내추럴은 따로 해줘야 돼 어떤 대회를 나가도 내추럴 대회에서 넘버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선수들 그러면 진짜 많이 적어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건 자유야 그 당시는 선수 몇 번 선수 이렇게 불릴 수 있어 그치 선수 근데 그거를 시합장 나와서도 선수인 그냥 나도 꼰대가 돼서 그런 게 좀 보기 싫은가봐 이제 헬스장 가면은 시합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헬스장에서도 선수야 맞아요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바로 알아요 이제 보디빌딩 막 좋아하기 시작하거나 헬스장 가는 사람들은 보기 불편하고 어렵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좀 겸손하지 않더라도 겸손한 척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아 근육 많은 사람들 친절하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인식이 생기는데 같이 촬영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위약감 있잖아요 분위기 있고 근데 저희는 바보 컨셉을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제 또래들이 많거든요 다 형이랑 이름 부르라고 해요 저도 선수들이 아직까지 좀 오글거립니다 진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동네 형이라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촬영 언제지? 2021년 7월일 거야 맞아요 그때의 윤준형 그때의 이준호 그때의 전현득 지금이랑 생각이 달라진 게 왜냐면 우리가 너무 위치가 다르잖아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나는 진행하는 사람 유튜버 그때의 윤준형과 지금의 윤준형 그때의 이준호와 지금의 이준호 나는 되게 빠른 시일 안에 은퇴를 하려고 했어 사실은 근데 오늘 얘기 들은 거 보니까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이 바닥 그 자체가 은퇴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결국에 저현득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가 너무 일을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모든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결국에 약간 근문적으로 마지막 1년 정도는 선수로서 플레이어로서 올인 해보고 은퇴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 사실은 근데 하지 말래 대표님이 그때의 나는 더 유명해지고 싶었어 사실 음 아 맞아 기억납니다 피크치에서 사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직은 피크치가 아닌 거 같아 제 선수 은퇴가 빠를까요 형님 이 바닥 은퇴가 빠를까요 야 박빙이다 야 요즘에 또 생각 많이 했던 게 대학부 시험 여는 거 음 맞아요 그런 거를 내가 서포팅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거든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 이거를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 기획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부 시합 재밌게 한번 기획해 보려고 개최가 언제죠 11월 11일 장수는 어디죠 일상 킨텍스에서 합니다 네 그때의 윤준형과 지금의 윤준형 어떤 차이가 있냐 선수로 목표는 똑같습니다 올림피아 올림피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오로지 뭐 올림피아 오 근데 좋다 그것도 프로카드 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따고 나서 형님도 알게 되고 저희 센터 대표님 통해서 사람과 더 왕래하게 되고 여러 생활을 더 접근해 보고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성격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나아졌다 나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 2021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이제 보디빌딩 대중화 시키겠다는 거의 망상이었지 거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보디빌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좋아할 수 있게 남들이 뭐 보디빌딩 어떻게 생각하건 내 채널 어떻게 생각하건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 해외 시합도 가는데 옛날에 올림피아를 가기 전에는 잠도 못 잤어 너무 설레서 근데 지금은 이제 텍사스 프로가 한 5주 남았는데 가기 전에 별로 큰 생각이 없어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과연 몇 년 뒤에도 이걸 할지 모르지만 2021년에 시작해서 2023에 왔으니까 2025에 한 번 더 쯤 되겠네 2025에는 또 바뀌어 있겠다 얘는 뭐 올림피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몰라도 서로의 생각도 알면 더 좋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